여보, 가만히 앉아서 시식벌롱한 수다나 뻘 시간에 임무는 하나 더 보내주라 그거 알아? 토끼는 귀도 밝아 어이, 진작 이랬어야지 이 시식벌롱한 수다나 뻘 시간에 자, 끝내 두게 광고는 믿을 수 없이 빨랐지? 근육이 신나서 날뛰는 건 더 해치울 거 없어? 난 이제 시작인데 자, 끝내 두게 광고는 믿을 수 없이 빨랐지?